대전 동부경찰서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환전 영업을 한 30대 윤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동구 성남동 상가 2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35대를 설치해 영업해왔으며, 현금 84만 원과 노트북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주를 쫓고 있는 한편, 붙잡은 윤모 씨를 대상으로 불법 게임의 구매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